임금님 기운 당나이기 얘기 진짜 마지막 결말이 뭔지 아니? 임금님이 결국 모든 비밀을 전부 다 얘기해버리는 거야. 그리고 대나무 숲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전부 잘려서 다 사라져버렸대. 그리고 모두 행복해졌대. 유린아. 행복해져라. 그 놈이 이 자국 챙겨야 할 사람이 있고. 아무도 믿지 마라. 누나는 날은 내 사랑은 사람 시간 내 생각 좀 해줄지도 모르거든요. 나 곧 뉴욕 간다. 같이 가자. 네? 어쩌라고. 아무것도 말할 수 없잖아. 네. 설령 말한다 해도 그지? 용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쉽다고 오래 아파. 규리. 점점 우스워만. 진단대 정말로. 기대 안 해요. 매일 기대돼. 연기. 진한 시간들을. 그저 그런 일로. 덤덤하겠나만. 만심 있어도. 가슴이 잡아와. 찢겨져도 날 웃어야 해 너 정말 나 가와도 안 돼 사랑은 힘든가 봐 오 힘든가 봐 말을 할 수 좋다 그렇게 만드니까 오 힘들어서 오 힘들어서 익은 눈물조차 내겐 사친가 봐 나 말 못하겠어요 죽어서 설공찬씨한테는 내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정훈씨가 말해 친구잖아요 설공찬씨 안그러졌는데 서정훈씨까지 못해지 마요 가슴이 없어여 찢겨져도 난 웃어야 해 자꾸 부를수록 나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정말로 친구가 뭐가 안 보이는데 아무도 만드시면 그만하라고 오 힘든가 봐 말을 할 수 좋다 어깨 만드니까 오 힘들어서 오 힘들어서 흐름이 없어서 힘든 눈물도 chan 내겐 사친가봐 어 힘든가 어 힘든가 뭐 힘들어서 말 말할 수도 잔 없게 만드니까 어 힘들어서 어 힘들어서 모두 깨져서 부서지기 전에 이겐 눈물 좋다 내겐 사친가봐 골차에게 할아버지도 산산조각 나서 아프기 전에 지켜주고 싶어 말을 할 수 좋다 어깨 만드니까 너 힘들었어 너 힘들었어 이겐 눈물 좋다 내가 진심인데 내겐 사친가봐 이 죽으려 이 죽으려